사열침이라도 썼다가는 그냥 끝나는 거야. 알어?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뭘 어떻게 어떻게 하긴 침 꽂지 말아야지. 가서 혈자리가 제자리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. 또다시 저의 치료를 받던 세자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니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. 그러나 결코 제 처방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.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예? 어떻게 태인세자를 독살했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. 털치거라! 당신의 욕망이 태인세자를 죽인 겁니다. 아니, 그날로부터 영영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의원으로서의 존재심은 지키며 살아왔다고요. 제 처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뿐입니다. 의술이 됐든 권력이 됐든 다 사람 살린 데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세자 저아. 스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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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스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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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